하던 대로만 꾸준히 하시면 합격에는 지장 없으실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65번 함께 보십니다. 세대 구분용 공택 건설 기준에 가능성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용 공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행여가 받아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 3번, 4번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확인하시고 1번 잠깐 확인하시는데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세대 구분용 공택은 구분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조이고 구분 소유는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 말 때문에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 3, 4 묶어 놓으시면서 얘는 건설 기준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텐데 세대 구분용 공택은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개조하게 되면 원래 한계 공간인데 두 세대 이상이 생활 가능하도록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하고 잘 때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계벽은 소방이나 구조안전이나 피난 등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에 화재 발생하면 아파트 특징 세대만 화재가 발생하지 인접한 세대의 화재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계벽이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계 통합 구조를 구분하게 되었을 때 새로 설정하는 경계벽도 그런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대충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수를 포함하여 몇 세대까지만 두 세대까지만 세대 구분용 택으로 만들게 된다면 한계 세대가 더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드는 것이지 두 세대, 세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조하게 되면 구분된 각각의 생활할 수 있는 부엌과 욕실과 그리고 이때는 현관입니까? 구분 출입문입니까? 이때는 구분 출입문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때는 현관이란 말 쓰지만 여기에서는 구분된 출입문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조하게 되면 과밀한 현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까지만 동해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용 공세계는 기존 세대를 포함한 두 세대 이하로 할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 3분의 1이란 말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전체 주거 전용 면적 중에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 댁을 건설할 수 있다. 이 둘에 관한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대상 세대 구분용 공세계는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용 공세계는 이 두 개의 기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번 4번 보게 되면 세대 구분용 댁의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주거 전용 면적의 얼마? 3분의 1 전체 호수의 3분의 1 이건 아니고 전체 호수의 3분의 1 이런 말을 바꿔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조할 때는 전체 얼마입니까? 10분의 1 동해 전체 세대 3분의 1 주거 전용 면적에 관한 기준 따로 없다라는 것 면적 기준 따로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65분은 사실 문제가 조금 승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66번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쓰신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리모덴트 주택조합은 공동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덴트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맞죠? 2번입니다. 중개업자는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라는 말 나오게 되면 열아홉은 틀린 질문입니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행하게 되면 누구만 민간만 한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민간만 대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과 반응하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3번,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그리고 5번, 국민대 공급받기 위한 가로 해놓으시고 뒤에 직장주택조합 넣으면 신고하고 설립하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61번입니다. 리모덴의 관한 설명 설명 설명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나올 겁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리모덴 시의 수직 증축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몇 개층, 3개층, 14층 이라 할 때만 2개 층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보십니다. 리모덴이란 사용금살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각 세대 주거적 면적 30% 범인에 증축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세대 주거적 면적이 85점 미만의 기온은 40% 증축할 수 있다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68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은 한 15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1번 지문 꼭 한 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인데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라는 날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사업체가 국가 등의 공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할 수 없는 물건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여 한다. 공공은 부기 등기 대상 아닙니다. 공공은 부기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기 등기에 위반하여 실제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중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은 무효이지만 5번 차셨죠. 사업체의 경영 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 양수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 유효하다.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더 이상 주택건설 사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입주 예정자가 대지 소유권 취득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신 이것 몰라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당권 설정 제한에 위반하면 그 효력은 무효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만 명확히 알아주십니다. 69번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가 등의 공공이 사업체로서 복리세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의 군 구청장에 신고할 필요 없다. 1번 맞습니다. 공공은 복리세례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시에 시의 군 구청장에 신고할 필요 없었습니다. 2번입니다. 공공이 견본택 건설하는 경우 견본택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목록표 등을 제작하여 시의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광특구의 4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40m 이상의 아파트 건설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원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지원 대상은 제외하는 것은 50층 높이가 150.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지원을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시의 군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한다. 5번 맞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잠깐 구분해놓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시공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해야 하는데 저 입주자 모집과 관련되어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과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단진의 상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시의 군 구청장에게 주택은 승인받아야 되고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해야 되지만 저 사업체가 공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고 대상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사업체 불법행위 방지하기 위한 4개 규정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4개 규정을 각각 살펴주셔야 되는데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견본주택과 관련된 마감 자제 목록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사용금사후 매도청구입니다. 여기 사용금사후 매도청구는 올해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 33회 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는 33회까지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지금처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얘는 15일에 한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방금 보셨던 기간과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그 효과는 무효이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기 방지와 관련되어 작년에 신설된 조정 대상 지역 제도 그리고 15년 전에 만들어졌던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살피시는 게 일입니다. 공급제서 교란 금지는 중개사법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아주 쉬운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주실 것이 있다면 견본택과 분야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전매시하는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중에 제가 부탁드릴 것으로 우리 견본주택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이 견본택에서는 딱 3개 지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견본택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과 같은 마감자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감자재목록표를 사업체에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날입니까? 사용금살부터입니까? 사용금살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마감자재목록표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다른 마감자재 설치하고자 하면 같은 질 이상 마감자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질 이상 마감자재 설치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의 받는 것이 아니라 알림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올해 시험 나올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재 적용주택과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실 것은 방금 보셨던 관광특관의 청소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택은 분양가상한재 적용주택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사 혜택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양가상한재 적용주택은 분양가상한재 적용지역 제도가 10월달에 개정된다고 합니다. 얘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우리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현재 이 분양가상한재 적용지역과 비교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괄지구 있는데 이 세 개의 제조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뭐다? 투기괄지구 그 다음 만들어진 것은 뭐다? 분양가상한재 적용지역 그 다음 만들어진 것이 작년에 만들어진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우선 대상과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심청이 기억나시죠? 청년 5대1 초과 국민의힘 규모의회라고 하면 10대를 초과하면 이 세 개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분양가상한재 적용지역은 공급과 관계된 사안입니까? 건설과 관계된 사안입니까? 건설 건설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3 중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2. 분양가상한재 적용지역은 항상 인화해야 됩니다. 반면 투기괄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뭐나 해야 된다? 3. 그래서 30% 이상 이야기 나오면 투기괄지구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중에 과열지역의 지정기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분양가상한재 적용지역은 30% 나온다? 20% 나온다. 20% 나온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두 배 초과 두 배 초과 20%만 나오게 되면 분양가상한재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이고 30%는 조기괄지구 조정대상지역 중에 과열지역의 지정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 보셨다고 하면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 보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권한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에 가지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자산체에 이전했거든요. 여기 투기괄지구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종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각종 권한을 시도의사는 욕심 냈겠습니까? 욕심 안 냈겠습니까? 욕심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보니 이거 지정했다가는 다음 선거 때 떨어지기 딱 좋거든요. 투기괄지구를 지정한 지도의사는 이따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괄지구의 본질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에 대해 이 분들은 욕심 냈겠습니까? 욕심 안 냈겠습니까? 욕심 안 냅니다. 써먹지 못할 일 욕심 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은 오직 누구만? 국장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투기괄지구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하급관청에 의견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구청장에 의견 청취한다? 지도의사에게 의견 청취한다? 지도의사에게 만약 이것 건너뛰고 시군구청장에 직접 의견 청취하면 그건 패싱입니다. 행정청은 위계 질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만 이 투기괄지구 지정 시에는 시군의사도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금토하고 금토하는 의견을 뭐해야 된다? 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 회신에 관한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 대상지역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회신은 어디에만? 투기괄지구에만. 만약 이 두 가지에도 회신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투기입니다. 이것은 작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법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목적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따라 각종 규제에 관한 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괄지구는 최소한의 범위를 한다. 최대한을 한다. 최소한. 분야가 상한제적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지역 중에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제도가 있는데 위축지역의 기원은 필요 최소한 도의의 원칙을 적용한다? 조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과열지역만. 위축지역은 규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 도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 봐주실 것은 이런 원칙이 근거하여 지정요건,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식하게 된다면 해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해제 요청이 있으면 세 개 다 며칠 이내 40일 이내 통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괄주구에 있던 지정 해제 요청과 관련된 절차를 나머지 두 개 제도에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해제 요청하면 며칠 40일 내 해제 요구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제도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투기괄주구에만 지도의사가 욕심내어 투기괄주구 지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년마다 1년마다 재금토한다 여기 재금토라는 말을 보게 되면 보이는 글자 수는 세 글자이지만 내 마음에 보이는 수는 1 누구만? 국장만 그래서 타당성을 위한 재금토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몇 글자입니까? 내 마음 속에는 다섯 글자이고 5년마다 타당성이라는 말 없이 그냥 재금토라는 말만 달랑 있으면 내 마음의 숫자는 몇 개이다? 하나이다 그래서 1년마다 그래서 투기괄주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저 세 가지를 저렇게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 것은 다 이제 아셨습니다 출제위원급입니다 70번입니다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수명을 틀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 상속 동그라를 해놓습니다 포함된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기인한 법률 행위로서 투기와 관계없죠 그래서 상속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투기괄주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전매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하여 최초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길까지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길을 추천받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5년 초과 시에는 전매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2번 맞습니다 그래서 투기괄주의 전매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길까지 최대 몇 년? 5년 그런데 우리 다시 하나 봐줄게 있습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으셨죠 얘는 주택이다 분양권이다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날까지는 분양권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그래서 투기괄주의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공공택지에 건설해한 주택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이지만 투기괄주의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뭐만? 분양권만 분양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를 분양권이라 하고 그 분양권 거래만 제한하는 것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그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십니다 4번 필요 없습니다 5번 잘 모릅니다 4번 1번으로 71번입니다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으로 빈칸에 적합한 내용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직전을 조사하여 3개월 사이에 주택가격 산수리 지도 물가 산수리의 몇백?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2가 나와야 됩니까? 3이 나와야 됩니까? 2 2배 주간지역입니다 그리고 직전을 소급하여 12개월 간에 아파트 분양가격 상수리 물가 상승률의 얼마? 2배 초간지역 직전을 소급하여 3개월 간에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20% 이상 증가한지역 그리고 청인은 5대1 초과 10대1 초과이죠 그래서 리얼에는 5대1 초과 미언번에는 10대1 초과 나와야 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건 이거 다 외우라는게 아니라 이거 다 외우면 우파쪽으로는 내가 보수쪽이라 생각하면 그때는 우자로 시작하는 분이시고요 내가 진보쪽으로 시작한다면 그때는 조자로 시작하는 분이 되신거죠 다 외우면 우병 아니면 조국이십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쓸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분양가 사안제 적용지역이 나오면 건설과 관계된 사안이니깐 2 투기괄주거나 조정대상지역 나오게 되면 공급과 관계된 사안이니깐 3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진짜 머리 좋은 데는 나중에 돈 벌 때 사용하십시오 시험 볼 때는 적당히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 기억 앞으로 계속 들으면 됩니다 분양가 사안제 적용지역은 항상 2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중에 과열지역 그리고 투기괄주거는 얼마? 3 반면 위축지역이라면 3이겠습니까? 2이겠습니까? 느낌상 2로 해주십니다 과열지역이 3이라고 하면 위축지역은 2로 기억해놓는 겁니다 위축지역은 시험에 안될 겁니다 그가 지사하게 내는 사람 없습니다 72번입니다 단독택 공동택 공동택 관한 스윙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바로 오십니다 단독택 종류에는 단독택과 다중택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 공간이 있고 공동택에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기숙사에 있습니다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틀리면 사람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문이 길어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5번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기본적인 것으로 지나갑니다 73번입니다 건축허가와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분양목조라는 공동택 가로 해놓습니다 분양목적의 공동택에 건축허가 받고자 하면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80%의 말은 3번에서 나오는 것이죠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의 노후와 구조안전 문제로 건축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직원의 80% 이상 동의받은 때 건축허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3의 경우에만 80% 나오는 것이지 나머지는 100% 소유권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분양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건축허가 받고자 하면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2번 바로 보십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한 경우는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분양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분양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건축허가 받고자 한다면 100% 소유권 확보해야 되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사전 협의가는 얼마이다 3개월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적용 범위와 건축 절차 건축물 안정과 관련된 건축제한 그리고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이 4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이행강제금 올해 시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살펴 주시는데 올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 한 하나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작년에 다중이용건축물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다중이용건축물 나왔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발코니나 또는 지하층이나 주요 구조부나 부속 구조물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건축면적과 연면적 바다면적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이용담 사광 8구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걸 해 주신다고 하면 이쪽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관련 행위에는 대수선 리모델링 올해 반드시 하면 또 나올 것이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자산전문연교 근죽이란 날 기억나셔야 되고 문화치베설구는 문종위관 영업설구는 다판운수 교육복지설구는 노교수의 약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대는 허가 대상으로 받아면적값 500 이상일 때 사용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100 이상일 때 다만 500정리탑이 아니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부분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오래 하실 일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거기까지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방금 이걸 보셨습니다 내가 살 집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받고자 할 때 가출 요건이 몇 개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 중에 첫 번째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방금 보셨습니다 특히 분양 목적의 공동태계의 경우는 오직 무엇만 소유권만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층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비용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는 게 올해 할 일입니다 나는 기억 잘 나시죠? 잘하고 있는데 제가 괜히 했나 봅니다 그리고 74번 함께 오십니다 일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는 것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일종 근린생활설은 자리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끝에 원자로 끝나면 죄다 뭐다? 일종 미용원 이용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원 탄후설의원 근데 안마시설은 안마시설은 이종이고 안마원으로 끝났을 때만 일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의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일반응시점 재단 뭐다? 이종 근린생활지설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십니다 다중생활설은 고시원이거든요 그 고시원의 크기가 500 미만일 때는 이종 근린생활설인데 500 이상일 때는 숙박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중생활설은 고시원 말합니다 고시원으로 바닷면적값 500 미만일 때는 이종 근린생활설이고 500 이상이면 숙박설입니다 그렇게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5번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부의 가능성으로 숙인거 찾도록 되겠습니다 이 유형을 올해 아마 또 볼게일겁니다 반드시 잘 봐주셔야 됩니다 1.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2번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률층수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률로드의 바닥 나오게 되면 1.7입니까 1.5입니까 1.5입니다 그래서 3을 틀린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층구는 그냥 지나가시고 윗면 윗면이란 말 두 번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5번 5번 기둥 벽에 구역이 없는 건축의 바닥 면적은 지붕 끝부분부터 1m 우태와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우선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은 건축 면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바닥 면적이 정리되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한 장짜리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아마 다른 기회로 보게 될 겁니다 여기 바닥 면적은 첫 번째 평면적 개념으로서 하나의 건축의 외벽 외곽 기둥 중심을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일부는 포함시키고 일부 제외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첨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첨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첨화는 우리 1962년도에 건축부에 최초 제정되었을 때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지붕이 있는 한옥이었다 한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 끝부분을 첨화라는데 얘를 하늘에 내려다 보면 이 첨화 있는 부분이 있고 저 첨화 안에 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거든요 이 첨화 부분 전부를 건축 면적에 반영한 것은 좀 무리라 해서 예외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첨화 있는 때에 원칙적으로 첨화 끝부분으로부터 1m 우태어 둘러싸인 수평투형 면적만 건축 면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건축물은 1m이지만 한옥이라고 하는 두 글자 쓰면 2m 전통 사찰이라 불리는 4글자를 보게 되면 그때는 4m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기 자동차 충전소 만들 때 이런 지붕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택에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 충전소이거든요 그때는 얼마? 2m 전통 사찰일 때는 4m 한옥 전기 자동차 충전소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1호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면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1980년대 또는 90년대 단독택에는 담장 밖에 쓰레기통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5층짜리 중앙아파트에도 저 쓰레기통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물을 순전할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본 건물과 쓰레기통 붙어있는 게 건축 면적에 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구조물의 높이가 1m 이하라고 하면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사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도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 학원에 주차장 들어가고자 한다면 지하 경사 통로 있지 않습니까 얘도 사례 만들어놨거든요 사례 만들어놨지만 지하층 직접 이용하기 위한 저 통로는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1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에 고스토코나 또는 이마트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2차장에 차 주차시키기 위해 직접 올라갈 수 있는 통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사 통로도 분명 사례 만들었지만 얘는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렇게 박해놓습니다 그리고 생활 배기물 보관함 면적 여기 생활 배기물 보관함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공동주택에 만들어져 있다면 공동주택에서는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공동택을 제외한 오피텔 또는 단독택에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뭐만 건축 면적에서만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공동택 지상청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오니터 조경설 생활 배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작년에 그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바다 면적에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 면적 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힘 안 된다고 하면 힘들다 싶으시면 그때는 바다 면적만 하고 말아버리자 대신 능력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넘어가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노대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노대와 관련되어서는 바다 면적의 특례 규정이지 건축 면적에는 없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노대는 노대가 접혀있는 가장 긴 회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이것 보셨습니다 노대 면적은 바다 면적과 관계된 것이지 건축 면적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노대 면적 이야기 할 겁니다 노대 면적은 건축 면적에 제외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노대 면적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바다 면적에 관계된 제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최주주권입니다 천지엄차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에 용정률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용정률 공식 잘한다 잘 아시죠 용정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에 지상층에 연면적 합계 비율을 용정률에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지 면적이 천 제곱 메타 나오고 용정률 구하라 하면 지상층에 연면적 계산하면 용정률 낼 수 있죠 그래서 박스 표를 보십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지하 1층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지하층은 용정률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고 용정률 산정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 구분하십니다 각층의 바닷면적이 800조 메타 통일하다면 5 곱하기 8 하면 4천 제곱 메타가 되게일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최선을 사용하고 있다 잘 모른다 지상 5계층은 전부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필로티 구조도 없고 이상한 구조도 없다면 얘는 지상층의 면적은 4천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용정률은 400% 이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 학계를 나오는 계산 문제가 비교하면 식은 좀 먹기죠 개로나 비교하면 얘는 그냥 공짜지 않으십니다 개봉보다 더 어렵다 계산이 공식이 개봉보다 쉽지 않습니까 나오면 반갑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무슨 공법의 계산 문제냐 그러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진짜 쉬운 겁니다 77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하려 할 때 미리 도지사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도에 속한 시군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조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창고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2번 자유단경 수질보호란 말 보게 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간첩이 자수하면 3천 땡겨주지 않습니까 자유단경 수질보호란 말 쓰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천조미터 이상의 5가지 공동태과 위력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5가지는 도지사가 지정 공구하는 구역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받은 때만 지장 군수가 건축허가할 수 있다 자수시에는 3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3번 보게 되면 자연환경 수질보호란 말 나오고 도지사가 지정 공구하는 구역이란 말이 나오고 연면적 천 층수가 3층 나왔는데 2종 근린 생활시설 없습니다 업무시설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업무시설이 아니라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력설 숙박설 공동태 5가지지 2종 근린 생활설 업무시설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자수의 3천이란 말 자수시의 3천이란 말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위력설 숙박설 공동태 왜 일반 음식점과 일반 업무시설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5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의 주거환경 보호 주거환경부터 주변환경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이때는 규모에 관계없는 위력설 숙박설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인 것 확인해놓습니다 78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설명설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만 있고 시도 시군구에는 분쟁전문위원회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3번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내 절차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지식이 풍부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재판하는 것을 2심 두 번째 재판하는 것을 항소심이라 표현하고 대본에 재판하는 것을 상고심이라 표현하는데 그건 구분할 필요 없지만 분쟁조정은 3심제이다 2심제이다 2심 처음 하는 것은 조정 두 번째 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 하는 것은 조정 두 번째 하는 것은 재정 그러면 처음 하는 것은 며칠 60일 두 번째 하는 것은 며칠 두 번째 하기 때문에 60 곱하기 하면 120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은 60일 재정은 120일 내 절차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워낙 훌륭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당사자가 조정한 소략하고 조정세 기명 날인하면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합의 추천놓습니다 이 합의 대신 재판상 화해란 말 쓰게 되면 틀립니다 재판상 화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기판력 인정되는 재판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 합의는 합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면 소송이 또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란 말 쓰면 되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합의란 말만 사용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지금 조정기관과 재정기관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 있고 시도 시군구 단위에는 있다 없다? 국토교통부에 존재한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두 개만 조정기관은 60일 재정기관은 121일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에만 79번입니다 농지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말 체험능력과 관련되어서 천체험당 미만이죠 그리고 2번 잘 모릅니다 대신 공법에 끝에 없다로 나와있으면 19번 틀린 질문으로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5번 찍는 게 약속인데 5번 찍고자 하는데 5번 대신 끝에 지금처럼 없다로 나와있으면 그때는 그걸 찍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답입니다 2번 답입니다 3번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소유농지를 위탁형여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대신 제가 이만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어차피 농지법은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농지법의 적용 대상 두번째 농지에 대한 소유 세번째 농지에 대한 사용 네번째 농지에 대한 보존 그중에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농지에 관한 개념과 농업인에 관한 개념이 있고 저 농업인이 직접 농사 짓는 것을 작용이라고 저 농업인이 전문가에게 농산일을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이라 표현합니다 얘를 뭐라 표현한다 농업경영이라 표현합니다 저희 지도교수님께서 문전 옥탑 구입하시고 농촌에 내려가셨는데 첫해 둘째 3년 동안 적자 보셨거든요 그때 기원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옆에 농민들에게 기계 빌리고 다 돈 주면서 농사 지었는데 생산 소확량이 그 원가의 한 10분의 1밖에 안됐던 그걸 뭐라 한다? 위탁경영이라 표현합니다 이 두가지를 뭐라 표현합니다? 농업경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방금 보셨던 주말 체험 영농이라면 걔는 농업경영이다 취미생활이다 취미생활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농업경영이다 농업경영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위탁경영과 관련되어 외국에 3개월 이상 여행하게 되면 위탁경영 가능한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3개월 이상 여행하게 되면 임대차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대신 그때 임대차 기간은 항상 몇 년? 3년 그런데 농업인이 선출직에 당선되어 국정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는 군에 입대했다고 하면 요즘 2년 다녀오면 되거든요 그 2년 동안 군대에서 군인 생활을 하게 되면 농지를 임대차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3년을 해야 된다 3년 미만을 할 수 있다 3년 미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우리 항상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농업인과 관련되어 농지를 수여한 면적이 천조 미터 이상 온실이라고 하면 330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얼마? 90일 이상 그리고 축산업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120일 그리고 농업경을 통한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돼지 10마리와 소두 마리 가격은 같습니다 돼지 10마리와 꿀벌 10통은 가격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돼지를 소가축이랍니까? 중가축이랍니까? 중가축 소가축은 100마리 가금류는 1000마리 사육하고 있는 자는 모두 농업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위탁경에 관한 사항 저렇게 눈에 보십니다 그리고 지도지사 가로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줄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 등의 각종 농지를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행정청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는 누구에게? 지도지사에게 농지 전용 협의하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지도지사입니까? 농림부 장관입니까? 농림부 장관에게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받을 때는 규모 큰 것인 반면 신고하는 경우는 규모 작은 것이거든요 규모 클 때는 누구에게? 규모 작을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한자는 분명 지도지사이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지도지사이지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전용 허가 전용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다시 4번 보십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시군이사 그리고 5번 대리경자기간은 3년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답을 2번은 넣습니다 8번입니다 80번입니다 임대차의 가능성으로 술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임대차 나옵니다 힘드시더라도 임대차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자격농지를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임무작하기 위해 8개월 이내로 8개월 추천놓습니다 임무작할 때는 임대차 기간을 몇 개월 할 수 있다? 8개월 할 수 있습니다 임대하는 것을 제외하고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3년 동그래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앞서 9개 여행 3개월 이상 여행하게 되면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3년입니다 대신 군대 갔다 오게 되면 2년당 군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2년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 못 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 갈 때는 무조건 임대차 기간은 몇 년? 3년을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하나 더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국외 2개월 여행하면 두 달 여행하면 한 달 여행하면 그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그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며칠? 90일 이상이잖아요 농업일인데 저 90일이라면 채소, 농사주고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구례해서 농지법에는 무조건 3개월 나아야 됩니다 농지법에 기간 나오면 항상 몇 개월? 3개월 나와야 되고 두 달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4번입니다 1번입니다 농지법에 의원한 약정으로 임차인의 불리한 교정은 효력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승계란 말을 보게 되면 끝에 분다란 말을 나왔을 때 항상 옳은 지문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 나오면 본다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 구청자인이다 이때는 시구 읍면장 나와야 됩니다 시구 읍면장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시구 읍면장은 딱 두 분 나옵니다 지금 이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확인하는 자가 시구 읍면장이고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하는 자가 시구 읍면장입니다 증명 발급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구 읍면장 여기에서도 시구 읍면장 나와야 됩니다 이들이 확인하고 해당 농지 인도 받은 경우 그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발생한다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하시면서 임차인의 대학년을 놓고는 다음날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여기에서 효력 발생은 다음날 발생한다 그래서 80번의 임대차는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하기 때문에 꼭 봐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신속하게 문제 풀고 제가 말할게요 잠깐 잠시만요 제가 말할게요 잠깐